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소득세, 근로소득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근로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비과세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는 234페이지이고요. 자, 비과세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으로 일단 포함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월급 받을 때 기본급이 400, 좋겠다. 기본급 400이면 좋은 거지 뭐. 일단 연 4,800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각종 수당을 또 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점심에 식사를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식사, 중식대 같은 걸로 월 20만 원씩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식사 때는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더한 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근로소득인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근로소득에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를 얘기할 때 이런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스타트는 420만 원이 근로소득이죠. 자, 이 중에 세금을 과세하는 과정에서 모든 근로소득 중에서 받기는 받는데 너는 세금을 부과할 거니까 과세할게. 근데 너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게. 그래서 비과세가 구분되거든.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근로소득이 아니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 상태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 상태로 일단 반영을 하고 그 중에 과세하는 건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남겨놓고 비과세가 되는 것들이 그 중에 차감되는 거야. 20만 원은 비과세거든. 그러면 과세가 되는 소득은 400이 되는 거죠. 어차피 넣다가 빼는 건데 이게 무슨 관계냐. 일단 놓아야지. 이것은 근로소득에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비과세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 상태로 일단 반영을 하고 소득이니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니까 포함이 된 상태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 그 중에 비과세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 비과세가 차감되는 이유는 부과세라고 자꾸 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한 과세가 되는 소득을 다시 한 번 다시 산출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든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 상태에 있는 소득 중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비과세가 되는 건 완벽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액 다 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20만 원이 다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400만 원만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충족하는 걸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보는 모든 비과세 항목은 자, 그럼 첫 번째 식사나 식사 때, 식사 때는 돈이라는 얘기고요. 식사는 그냥 그대로 밥이라는 얘기죠.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가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식사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면 회사가 산에 급식을 해. 그러니까 지하에 급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어요. 식당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운영해.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마음껏 점심에 식사를 먹을 수 있어. 점심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식사를 그냥 제공하는 거잖아. 음식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식물을 제공하면 그걸 먹을 때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먹고 가면 돼. 그러면 그렇게 점심으로 식사를 음식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선 과세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산에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겠죠? 회사가. 돈이 나가겠죠? 그걸 급여라고 처리하겠냐고요. 아니겠지. 그냥 복료생비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 부담하고 식원들에게 마음껏 점심을 먹게 하고 JYP, 뭐 예를 들어 YG, 뭐 이런데 방탄소년단이 어디야? BTS가 있는 곳.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런 엔터테인먼트는 뭐 이거 식당이 어마무시하더만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문화도요. 지금 외국에서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되게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던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하거든요. 너무 애기들을 정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맨날 춤이나 노래 연습만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해? 허무해지지.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여기서 춤만 추고 노래만 한 게 다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싸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랑 놀러도 다니고 이 어렸을 때 해야 되는 모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없잖아. 이게 뭐야?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밥을 제공했다. 그러면 과세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물식사. 사내급식이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제공받는다. 그럼 한도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과세 자체를 안 해요. 근로소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이렇게 현물식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급식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현물로 음식물로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돈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 줄 때 일정 금액을 점심식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사 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가 됐는데 예전에는 월 10만 원까지였거든. 그런데 10만 원이 20만 원의 한도로 개정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10만 원이어서 맨날 이걸 문제 삼았거든.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 식사대로 제공할 때는 이런 거야. 급식도 제공해 회사가. 그런데 급식도 제공하고 점심식사를 돈으로도 줘. 그러니까 돈도 주고 급식도 줘. 둘 다 주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급식은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돈으로 또 줘. 그럼 이 돈으로 주는 20만 원까지 또 비과세 해주겠어? 이건 안 해주는 거야. 20만 원을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으로 제공하는 것은 급식 대신 주는 거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 돼. 반드시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대를 돈으로 지급받을 때 한도가 월 20만 원이에요. 월 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1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초과되는 만 원은 과세 이렇게 되는 거야. 18만 원이다. 그러면 전액 다 비과세죠. 한도가 20만 원이니까. 그럼 예를 하나 볼게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돼. 근데 식사때를 25만 원을 받았대. 그러면 비과세가 되긴 하는데 한도는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한도 거기다가 식사때 25만 원을 지급받으면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건데 식사때를 또 비과세해 주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25만 원은 이때는 전액당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식사때가 나왔다. 그러면 근로자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게 전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곧잘 나오고요. 제가 지금 요거 설명드리면서 아래 링크에다가 얘를 입력하는 방식의 실무 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드릴 거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고요. 일단 첫 번째가 요거였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매번 나오는 거고요.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휴일에 나오거나 아니면 6시 이후에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연장근로를 한다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들어가면 우리가 얘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받거든. 1.5배 또는 2배 이렇게 임금액 가산해서 받아 이때 받는 수당을 우리 소득세에서는 그냥 툭 묶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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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요. 야간근로수당 등 이렇게 구분해요. 이름을 어떻게 입력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수당으로 구분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초과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거니까 얘도 비가세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핵심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근로자를 구분할 때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직종이. 근데 사무직은요. 비가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무직은 야간근로 많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비가세는 안 돼. 수당을 받는 건 똑같아. 근데 얘가 비가세가 되느냐 얘는 비가세가 안 되느냐가 명확하게 직종으로 일단 구분돼요. 그래서 야간근로수당, 비가세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느 직종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는 절대로 비가세를 평생 받을 수 없다. 이게 전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산직 근로자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일용근로자도 유안에 들어가. 일용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비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 충족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주냐. 얼마를 비가세한 핸도를 부여해주냐.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건 뒤에 더 봐야 되고요. 일단은 연간 240만원까지 한도로 비가세해 주겠대. 여러분 연간이면 사실은 월 20만원하고 같은 개념 아닌가? 1년이 12달이잖아. 그러면 한 달 한 달 더해가지고 연간 240이란 얘기니까 월 단위로 말하면 얘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만원 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법에서 월 20만원이라고 하지. 어차피 이하고 이하고 똑같은데 왜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비가세는 연 240만원이라고 이렇게 금액을 다르게 주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건 월정액일까? 매월 20만원, 20만원, 20만원 받을까? 아니죠. 식사 때는요. 회사가 월 20 줘야지 라고 하면 1년 내내 월 20 주거든요. 어떤 달엔 15만원 어떤 달엔 16만원 이렇게 안 줘요. 정해놓고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야간은 1월 달에는 야간이 많았어. 그래서 야간근로수당을 40만원 받아. 근데 2월 달에는 야간근로가 없어. 10만원밖에 안 받았어. 3월 달에는 거의 일이 없었어. 안 냈어. 자 이런 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매번 바뀌어. 야간근로는. 그런데 월 20 이로 딱 정해놓으면 한 달에 40만원이 야간근로예요. 그러면 이 중에요. 비과세를 얼마까지밖에 못 받아요. 20만원까지밖에 못 받죠. 나머지 20만원은 과세가 돼버리겠지. 억울하죠. 20만원을 날려먹었어.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어차피 야간근로를 10만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아. 근데 10만원에 대한 금액은 한도가 남아있는데도 비과세를 못 받아. 3월 달에는 야간근로를 안 했어. 그러면 20만원 한도 날라가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연 240만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1년이라는 기간에 토탈 금액으로 가는 거니까 1월 달에 40이 야간근로야. 오케이 다 받아. 10만원이야. 오케이 다 받아. 계속 받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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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그러다가 11월쯤에 240만원 한도까지 꽉 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비과세가 안되면 되지. 연 240과 월 240은 월 20만원은 완전히 다른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야간근로는 월 20이 아니라 연 240만원으로 해야 유리하죠. 그리고 근로자에게 혜택이죠. 40이든 50이든 다 받고 출발하는 거야.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없어도 괜찮아. 다음 달에 받을 거니까 계속 받아. 이런 식이라고. 그러다가 240만원 한도에 딱 차는 순간 그 이후에는 비과세가 안될 뿐이지.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그리고 연 240이에요. 외우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가 적용받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업종과 직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산이나 생산과 관련된 종사자들 이 업종에 절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누구냐.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무직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사무직은 절대 X. 그 다음에 업종사자. 선장은 빼고 선장 빼고 나머지 업종사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돌봄 서비스가 워낙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 운송과 관련된 운전 직종자 그리고 청소, 경비, 단순 노무직 그리고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자 중에서 일단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야간 근로하게 되면 그들도 생산직종으로 포함해서 야간 근로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해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업종이요 아주 광범위해졌어요. 근데 사무직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특징이지. 여기에는 업종을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생산 등에 대한 직종 이렇게 유형으로 외우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이 직종이다. 그럼 이 직종은 답안이야? 아니야. 두 번째 소득요건을 판단하겠대. 어떤 소득요건을 판단하냐면 생산직 근로자인 건 맞아 근데 엔드 어떤 걸 충족하냐면 이걸 충족하겠대요. 월정액으로요 210만원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해. 근데 엔드야. 이거 하고요 두 개가 충족돼야 돼. 그리고 또 한 애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자여야 돼. 근데 얘거나 얘거나 또는이 아니라요. 엔드예요. 두 개를 모두 다 충족해야 돼. 그러면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어떤 걸 충족해야 되냐면 이번 달에 월정액급여라고 하는 금액이 21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라고 하는 금액이 3천 이하여야 해. 두 개가 모두 다 충족되는 생산직 근로자일 때만 비가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했을 때 비가세가 된다. 그럼 이것을 모두 다 충족하는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요. 모두 다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급여가 꽤 높은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도 말만 생산직이고 연봉이 막 6, 7천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자이면서 이번 달에 받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모두 다 충족하는 사람들만 비가세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처음에 근로소득으로 일단 소득으로 구분되면 비가세가 빠지거든요. 비가세가 빠지고 일용근로자는 분리가세인데 일단 비가세나 분리가세가 차감됐을 때 부르는 이름이 총급여액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총급여는 내가 1년 동안 비가세든지 과세든지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토탈 연봉의 개념이 아니라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건 비가세라고 하는 소득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다 차감한 이유의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분리가세도 빼야죠. 라고 하면 맞긴 한데 분리가세는 일용직만 논하는 거니까 사실은 의미는 없고 상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급여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두 번째 월정액급여는 아래처럼 계산해 어떻게 구분하냐면 월정액급여는 진짜 말 그대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러면 일단 내가 받은 급여가 있겠죠. 제가 이번 달에 급여를 400을 받았는데 상여금을 100만원 받았대. 그러면 상여금은 월정이기에요. 이번 달에만 주는 거예요. 이번 달에만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야 돼. 월정액급여라고 하는 이 210만원 이하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판단할 때 상여는 뺀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가세가 되는 것 중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비가세가 있어. 그것은 뒤에서 공부할 거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차감해. 여기서 말하는 실비변상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대신해서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차감되는 게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거예요. 만약에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인데 얘가 비가세가 됐고 자가운전보조금이 가장 대표적인 실비변상이거든.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지급돼서 400만원도 지급하고 상여금도 지급하고 자가운전도 지급한다. 그러면 자가운전은 빼. 그러니까 월정액급여가 400만 잡힌다. 이런 뜻이야. 얘도 빼고 얘도 빼고. 그리고 복리후생 목적의 비가세가 급여가 되는 게 있는데 어차피 복리후생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마지막에 내가 지금 야간근로수당이 비가세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번 달에 야간근로를 60만원 받았어. 그러면 야간근로를 이 월정액급여에 포함하겠어? 당연히 빼야겠지. 그래서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0이 된다. 그런데 어차피 얘가 400이면 210만원 이하자가 아니니까 얘는 비가세가 되지 않겠지. 그치? 만약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자다. 그런데 이번 달에 급여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비가세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이 60만원은 전액 다 과세가 되는 거야. 반드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때만 얘가 210이하다. 그치? 나머지 없어. 그러면 이때 60만원은 비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액급여가 얼마냐는 그달 그달 달라져. 그래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자는 이미 세팅이 됐겠죠. 이미 당의 년도가 된 거니까. 그치 않아?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기능하냐면 내가 X2년이고요. X1년이 직전과세기간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직전과세기간에 딱 총급여가 3천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X2년에 생산직 근로자로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가세 요건 중에 한 개는 충족한 거죠. 그러면 비가세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그 충족이 월정액급여잖아. 그럼 월정액급여는 미리 알 수 있어요. 이제 X2년 됐을 때 매달 매달 월급 줄 때 그때그때마다 알아요. 얘는 그때그때마다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내가 직전과세기간에 3천만 원 이하자야. 근데 이번 달에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1월 달에는 월정액급여가 20만 원이야. 그럼 야간근로수당 비가세 받을 수 있죠. 근데 2월 달에는요. 월정액급여가 300이래요. 그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어 과세되어. 왔다갔다 하는 거야. 이때는 비과세지 이때는 과세라고. 3월 달에는 150만 원 받았어. 월정액급여가 이게 이제 월정액급여라고 하는 계산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비과세가 되고요. 어떤 달에는 21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바뀌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고 아래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용근로자나 아까 얘기했던 그 광산 광산근로자들은 한도가 없어. 얘는 특이해. 전액 다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광산이나 일용근로자가 안 나와. 얘만 나와. 그러니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이거는 실무적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얘가 중요하고요. 이론시험을 객관식을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얘도 하나 공부해 놓으시면 좋고 광산 얼마나 힘들겠어. 생산직보다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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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 채굴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한 수당을 받는 거야. 결국에.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일용근로자인데 야간에 근무시켜. 나쁘잖아. 그렇죠. 힘들고. 그러니까 비과세. 나머지는 생산직 근로자 연 240. 자 그러면 위에서 여기서 보면 실비변상적인 성격 이라고 얘기했던 비과세가 이제 그 3번에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많이 있죠. 여기 뜬것 등을 웬만하면 외우면 좋아.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는데 회사에서 당직한다 그러죠. 당직 일직 숙직 이런 거 하죠. 그러면 당직이나 숙직이나 일반적인 이런 여비교통 여비 비용을 회사가 숙직이나 일직을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회사가 정해진 돈으로 줘. 왜냐면 얼마를 숙직할 때 들어간 돈이 있는지 실제로 비용을 계산하기가 복잡하거든.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요. 밥을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대부분 회사에서 라꼬라꼬 틀어놓고 자잖아. 펴놓고 그래서 일직이나 숙직과 관련된 여비 성격에 실비변상을 해주는 정도의 금액은 회사가 정해놔. 회사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얘는 한도가 없어. 회사마다 그냥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면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과세. 그 다음 체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운전 보조금.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과세가 되고 어떨 때는 비과세가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자가 자가는 이 차가 누구 차여야 돼? 종업원의 차여야 돼.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렌트 회사로부터 빌렸거나 결국은 누구 소유여야 되냐면 나의 소유여야 돼. 종업원 내 차. 내가 가죽 있던 차. 내가 빌린 차. 두 번째 내가 직접 그걸 운전해서 운전해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거죠. 나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회사에 내가 개인적으로 출퇴근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요. 업무에 사용했더니 그 업무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지비 그리고 뭐 교통비 같은 것들을 이 자가운전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기름을 넣었어. 예를 들어 기름을 넣었더니 뭐 한 5만원 나왔어. 회사에다가 청구했더니 회사가 5만원 줬어. 그러고 나서 보조금을 돈으로 또 받아. 중복으로 받으면 과세가 되는 거야.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출장을 갈 때 사용한 여비 실제 여비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회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의 형식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실제 여비를 대신해서 그래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차를 가지고 내 소유의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대신해서 지급받을 때가 중요해. 그 비용을 비용 대신에 그냥 월 2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20만원은 회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을 대신해서 받은 것 뿐이니까 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게 실비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 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실제 비용을 받았어. 회사로부터 출장비를 받았어. 근데 보조금을 또 받아. 그러면 그때는 얘가 과세가 되겠지. 항상 이 이름이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중요하죠. 요건 충족했을 때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쭉 읽으시면 돼. 옷을 입어야 돼. 제복을 입어야 돼. 생산직 근로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착용해야 돼.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운이 있잖아. 의사 가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옷을 그냥 입혀줘. 옷을 입혀주는데 누가 과세합니까. 옷을 누가 급여로 처리합니까. 한도도 없겠죠. 그냥 옷은 회사가 복료생비로 처리하잖아요. 개정과목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아예 회계처리 자체를 안 해요. 세무도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원들이 받는 승선수당 승선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데 월 20만원이래. 그냥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안 외워도 돼.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다 있어. 그 다음에 선원들이 밥을 제공해줘. 그럼 밥은 식사를 제공받는 거니까 식사 자체는 현물이잖아. 그러니까 한도가 없지. 그냥 밥을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함정, 항공, 소방 공무원이 함정, 항공, 화재 진화 수당을 받는데 월 20만원. 느낌이 다 뭐예요. 한도가 없거나 아니면 한도가 월 20이거나 그렇게. 그 다음에 광산근로자가 야간근로는 전액 다 비가세였고 입갱, 발파수당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가세. 광산은 다 비가세구나. 그리고 다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구나. 전액 다 비가세다. 그렇게 아시면 좋고요. 자 시험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거 얘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연구보조비예요. 연구하시는 분들 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유아교육 초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교원들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벤처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로부터 연구를 통해서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얘는 회사로부터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으면 월 20만원을 받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실무 프로세스를 상상했을 때 내가 시험 보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거든 그러면 중소기업이면 내가 급여를 지급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는 급여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게 곧잘 나와요 그러면 연구활동비 월 20 기술연구 이런 겁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가운전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무환경개산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균형을 위한 전문의에게 즉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숙련보조수당은 한도없이 전액다 비가세 그 다음에 기자들이 받는 취재수당 월 20만원 비가세 근로자가 외지에 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별도로 벽지수당이라는 걸 지급해 벽지보고 일하는 거 말고 그냥 벽지 외지에 나가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너만 그쪽으로 발령내서 미안해 수당 줄게 월 20 한도 비가세 그 다음에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한도 없이 비가세 마지막에 세종시로 이전했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지역으로 이전을 해가지고요 공무원이나 그 직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수당 이전지원금 지급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가세 해주겠대요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전부다 챕터의 묶음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실비변상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해봤자 일찍요나 자가운전이나 이거예요 수련 아 이거 수련이 아니고 연구활동비 이 세 개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정도로 구분해 놓으시면 나머지 것까지는 외우실 건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실비변상은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복리후생 성질의 급여 얘는 실비변상 아니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비출자임원 출자하지 않은 순수임원 그리고 임원 중에 소액주주 1% 미달하는 그러면 얘도 그냥 임원 단순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이렇게 셋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해서 받아들이는 이익은 한도 없이 그냥 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것이 비과세에 있으니까 이게 비과세 아까 얘기했던 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종업원만 일반적인 기업 말고 중소기업의 종업원만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렸더니 너무 낮은 이자 아니면 한 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면 그 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만 온리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사택을 제공받아서 생기는 1번 케이스가 이거고요 주택자금 대여금이 2번인 거야 그거를 표로 정리하면 사택을 제공해서 받은 이익은 출자 임원은 과세가 되죠 비출자 임원은 비과세입니다 종업원은 원래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해서 대여해서 받은 이익 이건 이자죠 출자 임원도 과세야 비출자 임원도 과세야 종업원도 원래 과세라고 근데 어디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비과세가 되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을 표로 정리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리된 표로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게 이론적인 객관식 문제로 말 문제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부분에서 순수보장성 해서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고요 임직원들에 대한 고의 외 고의 말고요 중과실 포함한 고의 외 업무상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해가지고 임직원이 피의 보험자로 보험료를 받는다면 그것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상금이나 부상금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안 돼 그냥 알고 있으면 돼 100% 시험에 나오진 않아 이런 것들은 그냥 오케이 알고 있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택과 관련된 사택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이 둘로 나뉘 어떻게 나뉘냐면 원양업 선박에서 근무하는 자들 그리고 국에 항행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자들 선박에 근무한다는 얘기는요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사는 것과 아예 땅에다가 발을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이 강도가 어마무시한 차이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고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국외 해외에서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해외 건설 노동자 선박 노동자 이런 분들만 월 500만원까지 비가세가 이번 연도에 조정됐어 월 300이었거든 원래 근데 이번 연도는 월 500까지 비가세 나머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국외근로 소득자들은 다 월 100만원 그럼 이 중에 해외에서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건설 감독자야 사무실에서 일해 그러면 얼마 받아? 월 100 이렇게 받는 거야 해외에서 M&A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내가 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됐어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이런 여러가지 사무직 근로자들은 다 월 100 예외적으로 월 500만원은 1, 2, 3만 월 500으로 딱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 밖에 등등등등 해가지고 비가세가 되는 것들 그 밖에 등등등 비가세가 되는 거 그룰을 제공할 때 뭐 부상 다쳤대 죽었대 유가족이 받는 연금 위자료 같은 급여 한도 없어 전액 다 비가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식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세금 내요 안 내죠 전액 다 비가세 고용법에 의해서 실업급여 받아 여러분 실업급여 받아본 적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 줄 때 세금 내라고 해요 안 하죠 전액 다 비가세니까 그 다음에 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50% 50% 알죠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우리가 보험료를 부담할 때 만약에 10만원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자라면 회사가 50%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이 50% 부담하죠 그러면 근로자 50% 부담하는 거는 본인의 급여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나머지 회사가 50% 부담해주는 게 이거잖아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데 그게 근로소득으로 사실은 보지도 않아 비가세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이거 지급할 때요 근로자가 부담한 건 예수금 예수금 걸어놨다가 현금으로 회사가 내죠 회사가 부담하는 거 급여라고 처리합니까 복리호생비 또는 세금가 공가로 처리합니까 아싸리 그냥 복리 같은 걸로 처리하잖아 급여라고 하는 근로소득에 포함 자체 안 하죠 왜냐면 전액 다 비가세니까 만약에 근로소득인 급여라고 붕괴했다면 전액 다 비가세로 구분하라는 뜻인 거고요 얘를 구분할 때는 그래서 얘가 이제 전액 비가세 한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안수당이 많이 나와요 그 밖에 비가세 중에서 자 육안수당은 이 근로자가 이제 우리는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 공부하는 거잖아 근로자가 본인이거나 그의 배우자야 본인인데 여성일 수 있고 본인인데 남성일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인데 남성이면 그 본인의 배우자겠지 여튼 이번 연도에 아이가 태어났어 아니면 지금 이 근로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집에 자녀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자녀가 이 6세라고 하는 거는 이번 연도는 만나이니까 만나이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힘들겠다 이번 연도에 출산했거나 네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한다면 그와 관련된 보육수당의 명목으로 육안수당을 너에게만 따로 줄게 그럴 때 그 육안수당에 대해서 월 20만원까지 비가세에 적용을 해주겠대요 원래는 10만원인데 이번 연도에 세법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월 20만원이 비가세 한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야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명이야 A라는 근로자가 있고 B라는 근로자가 있어 둘 다 육아수당의 명목으로 소득을 지급받아 둘 다 2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받아 근데 A는 자녀가 6세에요 근데 이 B라는 자녀는 자녀가 8살이야 그럼 둘 다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받으면 돼요 근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에만 이 20만원에 대해서 비가세가 되는 거고요 8세라는 자녀를 보육하거나 육아하는 경우에 20만원을 받으면 그것은 과세가 된다 이 뜻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6세 이하까지 6세 이하니까 이번 연도에 출산이면 당연히 들어가겠지 출산과 6세 이하 이게 중요해 이 경우에만 비가세가 되는 거야 항상 육아수당은 비가세가 되냐 그래서 요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건 6세 이하까지만 비가세가 돼 아시겠죠 8세나 예를 들면 15살까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우리 회사는 육아수당을 준다 너무 좋은 회사지 받으면 돼 근데 세금은 낸다 이 뜻이에요 근데 6세까지는 세금 1도 안 낸다 그게 비가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6세 이하 출산이나 6세 이하 그리고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는데 요 육아수당을 부부가 얘도 직장을 다녀 얘도 근로자야 그리고 얘도 근로자야 같은 회사 안 다니고요 얘는 현대를 다니고요 얘는 삼성을 다녀요 얘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서 얘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육아수당을 받고 얘도 자기 회사에서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아 따로따로 받으면 돼 아무 상관없어 이건 그냥 얘는 예소득이고 얘는 예소득이야 부부인 것뿐이지 이거를 뭐 더해서 너만 받고 너는 비가세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받는 거고요 얘는 얘대로 받는 거예요 따로 얘가 받던 내 거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얘는 얘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두 개 더해서 한 사람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자 육아수당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6세 이하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포함해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자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근로자 본인의 나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근로자다 그 회사의 근로자죠 근데 나의 학자금을 회사가 소득으로 지급하는데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가세를 해주겠대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회사가 보니까 이 근로자는 뺏기면 안 되겠어 다른 회사가 얘를 채갈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얘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업무도 너무 잘해 일도 잘해 근데 조금만 더 교육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시켜줘 그러면 뭐가 나가겠어요 비용이 나가겠죠 돈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해외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해외 교육을 시켜줘 그리고 회사가 정해진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 학자금을 지급하다 사실은 학자금을 회사가 얘한테 주고 니가 돈을 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얘와 관련된 모든 학자금을 회사가 바로 쏘겠어요 교육기간에 대부분 바로 쏘겠지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얘한테 뭐 과세할 일이 있어 없지 회사가 그냥 돈을 대신 내주는 거야 얘를 위해서 이 근로자의 돈을 학자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디귿 어떻게 하냐면 교육 훈련 기간이 전체 기간 이 전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야 이상이야 근데 보니까 6개월 이상 딱 교육을 받고 왔어 근데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바로 스카우트로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요건이 있냐면 이 지급 기준에 의한 요건 중에 교육 훈련을 하고 나서 해당 교육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을 네가 교육받은 모든 돈을 회사에 다시 네가 토해내는 조건 근데 6개월 이상 모두 다 근무했다 나가지 않았다 그럼 이 모든 걸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충족하면 전액 다 비과세 그 얘기는 회사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 해외나 아니면 또 국내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죠 지급한 모든 비용을 근로자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로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은 이런 겁니다 되게 좋은 회사는 근로자들 중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야간 대학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그분이 만약에 경영 쪽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경영외과에 갈 수 있게 대학교를 지원해줘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대신 내가 교육받은 기간이 4년이다 4년 내내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그 회사를 반드시 4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해당 교육기관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4년 동안 받은 모든 학자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반하나는 조건 근데 이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면 전의 땅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요 요건 또 달라 이거는 회사가 주는 거고 이거는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학교죠 근로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제 근로장학금 받는 경우 있죠 한도 없어요 전액달 비과세 그 다음에 종업원이나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친족관계나 특수관계는 빼고 이번 연도에 추가된 거 우리 회사랑 관계가 있는 친척이야 우리 회사랑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야 그러면 안 돼 걔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학생 외부학생 또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또는 일반적인 종업원 이들이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직무를 발명했대 그러니까 새롭게 이러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일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획기적으로 라고 하는 걸 발명해 그럼 회사가 보상금을 줘 이 보상금은 연 원래는 500이었는데 700으로 한도가 상향돼서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 여기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외울 게 많죠 근데요 사실은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조회하면 다 뜨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그럼 여러분이 비과세에서 어떤 것들을 외우냐면 비과세라고는 얘기했지만 식사와 관련된 이 식사 때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었죠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 두 번째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연간 240만원이긴 한데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 되는 건 아니죠 월정액급여 210만원 그리고 직전과세기간에 총급여 3천만원 이하자 얘가 중요해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중에는 자가운전 보조금도 요건 충족이 되게 중요하죠 연구보조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연구근로자 활동과 관련된 종사자들도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좋고 복리후생적인 급여기 때문에 사택과 관련된 월세 그리고 집을 구입하기 위한 이자 얘는 월세 얘는 이자 월세 이자 월세 이자 과세가 대부분 되지만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 부분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딱 이 경우야 중소기업의 종업업만 딱 얘만 비과세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 집이 나왔을 때 두 개 구분하자 월세냐 이자냐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은 일반 국외는 월 100인데 선박이나 해외 건설 노동자만 월 500이더라 마지막에 그 밖의 비과세 요건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중에 두 개 정도 있었죠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 출산은 당연히 포함이겠죠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야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녀가 있어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비과세 안 돼요 이건 전액 다 과세입니다 과세되고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 자녀의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받는 거야 자녀의 학자금과 본인의 학자금을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 이 학자금은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자녀의 학자금은 말하지 말아요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 없습니다 열거 안 돼 있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요건들이고 아 직무발명 보상금 연 700 요거는 객관식으로 곧잘 나오니까 요것도 좀 구분하시면 좋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근로소득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그 이후의 것들 학습하시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